고려 시대에 척준경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과서에는 이자겸의 난 여기에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척준경이 한국 역사상 최강의 무사, 검술의 달인 이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추측하기로는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도깨비 드라마의 김신 장군, 전생이 고려 시대 김신 장군이었던 도깨비가 등장하는데 이 김신 장군의 모티브가 아마 척준경 아니냐? 이렇게 소문이 돌면서 역사 속의 척준경이 다시 재평가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척준경, 정말로 최강의 무사, 검술의 달인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려사를 보면 척준경 이름이 윤관이 여진과 전쟁을 할 때, 그 무렵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윤관의 구성에서 한번 다뤘습니다만, 1107년에 윤관이 지휘하는 고려군 20만이 사실은 17만인데, 더 정확하게는 16만 9,300명인데, 우리 20만이라고 하자 해가지고 20만 대군을 동원해서 동북면 쪽으로 여진을 공격한 적이 있었죠. 이 전투에서 척준경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고려 좌군이, 중군, 좌군, 우군 이렇게 3군을 편성해서 북진을 하는데요. 고려의 좌군이 석성을 공격하는데, 적이 막아싸워서 화살과 돌이 비가 내리는 듯하여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군사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윤관이 척준경을 불러요. 야, 너 이리 와봐. 하면서 해가 저물면 우리가 시간이 너무 쫓기게 된다. 일이 급하게 될 것이니 내가 장군 이관진과 함께 그들을 먼저 공격해라. 이렇게 특별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척준경이 또 이렇게 화답을 해요. 제가 일찍이 장주에서 일을 보고 있을 때 잘못을 너질러서 죄를 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의절을 장사라고 하면서, 힘센 용사라고 하면서 조정에 용서해 주실 것을 청했으니 오늘이 제가 몸을 던져 은혜를 갚을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윤관과 척준경에 뭔가 일이 한 번 있었던 거죠. 척준경이 죄를 지은 것을 윤관이, 이 사람은 용사니까 아깝다, 처벌하면 안 된다. 이래서 구제해 준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인지는 지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래서 척준경은 개인적으로는 윤관에게 은혜를 갚는다. 이런 자세로 이 싸움에 나간 겁니다. 석성 아래에 이르러서 갑옷을 두르고 방패를 잡은 다음에 적진 한가운데로 혼자 돌입해서 여진추장 여러 명을 죽였다.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용맹스런 장군, 최강의 무사, 검술의 달인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척준경이 이렇게 여진추장을 죽이니까 윤관 휘하 부하들이 좌군과 합세해서 여진을 공격하고 죽을 각오로 싸워서 크게 무찔렀다. 자, 척준경이 물꼬를 텄고 그것 때문에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척준경에게 능락, 비단 30피를 상으로 주었다. 내 덕분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 자, 이러면서 이제 상을 줬지만 사실은 이러면서 척준경의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전투가 계속됐어요. 자, 이제 구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여진이 계속 이 고려의 구성을 공격을 해서 고려군이 수세에 몰리게 되는데 그때 또 척준경의 화려악이 나타납니다. 이 다음 해 윤관과 오연총이 정해군사 8천명을 거느리고 가한촌 병목의 작은 길로 나갔다. 적이 나무가 우거진 곳 사이에 매복하고 있다가 윤관의 군대가 이르기 기다려서 갑자기 공격을 해오니까 기습을 당한 거예요. 윤관의 군사가 모두 괴멸되고 간신히 10명이 남게 됐다. 8천명이 갔는데 다 흩어지고 10명이 남았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패배고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겠어요. 게다가 적이 윤관을 여러 겹으로 포위를 했고 부지휘관이었던 오연총은 화세를 맞아서 형세가 아주 위급했다. 그런데 이때 척준경이 용사 10명을 이끌고 와서 구원했는데 척준경이 윤관을 구원해야 돼 이러고 나타난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척준경한테 척준신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형을 만류해요. 지금 척진이 견고해서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면 헛되이 죽는 것이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지 마세요. 동생이 말리는데 척준경이 말을 합니다. 아주 멋있게 말을 해요. 너는 돌아가서 늙은 아버지를 모셔라. 나는 몸을 나라에 바쳤으니 의리상 안 갈 수 없다. 멋있지 않아요? 이래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적진으로 돌진해서 10여 명을 때려 죽였다. 그러자 고려군이 그 뒤를 따라와서 구원을 해서 적이 포위를 뚫고 도망가자 추격해서 36명을 목을 베었다. 날이 저물자 윤관이 영주성으로 들어왔다. 이때 윤관이 척준경의 손을 잡고 울면서 말하기를 지금부터 나는 너를 아들과 같이 여길 것이다. 너도 나를 아버지처럼 여겨라. 라고 했다. 그 윤관의 감격. 이게 느껴지세요? 척준경을 내 목숨을 구해줬으니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윤관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척준경이 윤관의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자, 척준경의 이름이 한 번 더 올라가는 계기가 이렇게 또 있었던 겁니다. 계속 활약을 해요. 그러고 있는데 적의 보병 2만 명이 영주성 남쪽에 와서 진을 치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싸움을 걸어왔다. 윤관과 임원이 말하기를 저들 무리는 많고 우리는 수가 적어서 대적할 수 없으니 그냥 성을 굳게 지키자. 나가 싸우지 말자. 그랬더니 척준경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나가 싸워야 됩니다. 만약 나가서 싸우지 않는다면 적병은 나날이 늘어날 것이고 성 안에 식량이 다해서 밖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장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가 싸우지 않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대로 그냥 있으면 바깥에 여진족은 계속 늘어날 거고 우리는 식량이 다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나가 싸워야 됩니다. 전날의 승리를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나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나가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울 것이니 청컨대 에어로 공께서는 성에 올라가서 구경만 하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군대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척준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죽음을 각오한 병사들이 우리도 싸우겠다 나서는 거죠. 그래서 성을 나가 싸워서 여진족 19명의 목을 베고 승리를 거두어요. 그러니까 여진족이 북쪽으로 달아납니다. 척준경이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며 돌아오니 이게 이제 승전가를 부른 거예요. 윤관 등이 누가 가래로 나가 맞이해서 손을 잡고 서로 절하였다. 자, 윤관이 또 한 번 감격한 거죠. 세 번째 감격을 한 겁니다. 윤관이 역시 내 아들이야. 아들 삼기를 잘해서 뭐 이런 느낌 아니었겠어요? 척준경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여진병사 수만 명이 와서 웅주를 포유했다. 그때 척준경이 마침 그 웅주 성 안에 있었는데 웅주를 지키던 수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을 지킨 지가 오래돼서 군량이 떨어질 것 같다. 밖에서 도움이 오지를 않으니 공이 성을 나가서 군대를 거두고 돌아와 성 안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사조리 한 사람도 남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척준경한테 공이 나가서 좀 군대를 끌고 돌아와서 이 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척준경이 병사에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밤에 줄을 타고 성에서 내려와서 정주로 가서 군대를 정돈해요. 그리고 이 군대를 이끌고 통태진을 통과해서 야등포에서 길주까지 오면서 적을 만나 크게 패배시켰다. 이래서 이제 웅주를 구원하게 된 건데 그때 성 안 사람들이 감격해서 울었다. 네 번째 공을 세운 거죠. 이러면서 척준경의 명성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말 혼자 가서 적의 추장을 때려죽이고 군대를 끌고 와서 한 성을 구원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무사 척준경, 용사 척준경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죠. 실제로 척준경이 정말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척준경이 어떤 검술의 달인이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싸워서 이겼으니까, 잘 싸웠으니까 검술의 달인이겠지. 뭐 이 정도 생각하는 거겠죠. 꼭 검을 가지고 싸웠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자, 싸움 잘하는 용사 척준경 이것만은 하지만 분명합니다. 자, 이 척준경 어떤 사람일까요? 인적사항 조사해 보겠습니다. 본관은 곡주, 황해도, 곡산입니다. 그래서 곡산 척시가 되는 거죠.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이 곡산의 성시를 조사해 보니까 토성이 6개가 있는데 토성 가운데는 척시가 없고 망성이라고 해서 고려시대는 있었는데 세종실록 지리지를 편찬할 조선 초기에는 없어진 성을 뜻합니다. 이 망성 가운데 척시와 전시 둘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 초에는 없어졌지만 고려시대에는 곡산에 척시가 있었던 거죠. 곡산에서 선조는 향리였다. 곡주리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곡주의 향리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고려사에 척준경 열전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무료의 배들과 어울려 놀다가 서리자리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대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곡산의 향리잖아요. 향리라면 어느 정도의 경제기반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하지 못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하기 싫어한 사람인 거죠. 어려서 공부 안 했다. 공부 안 하고 뭐 했을까요? 무료의 배들과 어울려 놀았다. 이 무료의 배가 뭐예요? 동네 깡패들이에요. 이거를 깡패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무료의 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공부 안 하고 저 깡패처럼 놀러 다니고 싸우고 이러고 다니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꿈은 커서 서리자리를 구했어요. 이 서리는 뭐냐면 중앙관청의 행정실무를 보는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 척준경이 고향 곡주를 떠나서 개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놀면서 내가 서울의 관청에서 일자리 하나 구해볼까? 이런 건데 이거 당연히 안 되죠. 이게 뭐 중앙에 서리자리가 그렇게 맨입으로 얻어지는 자리입니까? 그래서 빈둥빈둥 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그 자체가 나쁜 친구였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다가 어렵게 직장을 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다시 만나요. 그래서 네, 이제는 과연